아주 아이돌처럼 나오겠지? 질 수 없지. 나도 치명적인 척 하고 있어. 우와!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와! 집에서 같이 배 복복 끌고 있는데! 레드카펫을 걸고 있어! 가족들 보던 배송 못 보겠어! 아니 근데 그림체가 확 따르다 갑자기. 아니 보투버 같아 어떻게 된 거야! 보투버 맞긴 한데 진짜 보투버 같아. 아니 가족들 다 보투버 아냐 이 정도면? 콘서트도 한대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친구? 헐 뭐!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야 지하 미추! 잠시만! 야 오타쿠를! 오타쿠를 완전히 저격해서 준비를 했구나 미추! 저는 본업 행동 해봤자 10 더 괜히 리뷰하는 것밖에 없는데! 후후후후! 와... 미친 거야 진짜 미추? 와 뭐야 이거! 두목 행동 뭐야 이거! 낭만 지린다! 낭만 지린다! 여기까지 변태들이네! 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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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러면 미추 협력 제... 그 협력! 오타쿠는 유사 가족에 미친다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어윽! 조심히 들어가게! 상냥하더라! 즐거워! 아 힘들어 조심히 들어가게! 이 변태들아!!! 변태 했어! 내일 보자 안녕! 왜 눈물나지.. 눈물나.. . 넘어가요. 어무이도 보고 있었네? 어무이한테 전화 걸어. 어머에... 미주 변태들이에요. 이거 공짜로 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 와아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봐야돼. 어무이 저 오늘 방송 망했어요 애들이 다. 다 미츠로 가라탔어요! 우리 미츠로 괴락에 걸려버렸어요! 미친다! 맞어! 우몽 누나 그 육몽이? 진짜 양아치! 양아치! 양아치 아니에요!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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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에 휩싸이면서 육몽이가 등장하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리고 새노 형! 와 이미지 체인지를 그렇게 해? 갑자기 기사단장 행동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된다! 아니 그리고 두목은 뭐야? 오토바이 뭐야? 자기만 그런 CG 써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갑자기 두목 행동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무해? 뭐야 근데? 비겁하다고 욕하지 말래요! 사기꾼! 사기꾼! 쥐는 무슨 화이트 전장에 레드 컬러로 쫙 빼입고 와놓고 그 둘이서 그냥 MC보는데 내가 볼 땐 그냥 꽁트 찍고 싶어가지고 막 주혼이, 팝고님 하고 그러다가 무대에서는 육몽이 보여줬다가 그 둘이 부트 보여줬다가 그거... 근데 오늘 가장 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이호몽! 아 누나가 등장하는데 평소엔 제가 진짜 아휴 내가 무슨 막내야 진짜 이호몽을 봐라 이랬거든요? 번호 모두 사기잖아요! 저는 번호 빼봤자! 요 민낯 곰방어 애덕이다! 요 오늘 소개해드릴 애니메이션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광대는 우리 뿐이었던 거지! 광대 우리 뿐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냥 변태들의 집합소예요 진짜 거기는 맨날 내 앞에 두는 막 오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랄랄라 우 랄랄라 이러다가 갑자기 거기서 황금 병 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와 진짜 어머니 그 마지막에 아 뭐야 단체 곡이 없어? 아 말도 안 돼 이 정도 오타쿠력을 보여줘서 단체 곡이 없다고? 하다가 둘이 빌드업 하고 와 다들 목소리 들었어요? 아 참 진짜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대체 누구세요? 저 그런 분들은 가족으로 둔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미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끝내주기 아름답지? 조화가 미쳤어! 봤어? 애덕이 봤어? 마지막에 우리가 합창 끝나고 이렇게 전체차 보여주다가 갑자기 오몽이를 확대한 다음에 전체차 미치러 여기 딱! 당겨가서 조화악! 해서 보여주잖아 진짜 완전 소름이 끼쳐가지고 진짜 그 다음에 엔딩 크레딧 나올 때 단체 목소리 나오는 거 비하인드 또 보셨어요? 변태들이 아니까 갑자기 소고기만 꼬로 가자 갑자기 지들끼리 나눌 사담을 우리한테까지 들려주면서 우리가 이 유사 가족에 빠지게끔 아주 유도를 했다니깐요 진짜 이 변태들이 이 변태들이 우리를 그냥 아 미쳤다 미쳐 미쳤다 이거 만들게 그냥 미추홀릭으로 만들려고 미홀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와... 오타쿠가 제일 좋아하는 마무리였다고 그거를 진짜로요! 이 땅까지 챙겨주는 거! 아 저걸로 말아 몇 그릇이 나와 저걸로 저 진짜 집 나가고 싶었어요 끝까지 보면서 집 나가서 어디 가게! 어디 가게! 맨날! 오무에도 맨날! 에더가 너 덕분에 대업에 끝내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왜 이러고 있진 않다! 진짜로! 그나들만 막 이뻐하고 막 끌고 아이고 우리 에덕이가 채소니 됐어요! 지금 나갈 거예요! 집 나갈 거예요! 우리 에덕이 얼마나 이었고 멋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엄마랑 풀잠 나눠주는 애가 우리 에덕이 밖에 없어 우리 에덕이 말고 누가 엄마랑 대화를 걸어주지 진짜 우리 애가 밖에 우리 에덕이 밖에 없네 알면 잘하세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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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저 근데 여운이 가시질 않아요 술 마셔서 올까요? 한잔 했어? 아 지금 나가면 뭐 좀 여기 아줌마도 한잔 하셨던가 아니 저희 오무엔 실망인데요? 아.. 어떻게 한 잔도 안 적시면서 맨정신으로 이걸 봤다는 거죠? 그치! 아니 오늘 건강검진하고 왔는데 나 원래 술 한잔 할라니까 치킨을 나가서 근데 건강검진하고 있는데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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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역 끊어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궁역 끊을 했죠 남궁세가 끊으라고요 이제 아 맞아요 너무 과다섭취하시잖아요 적당히 드셔야지 남궁역을 맨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제가 오무엔 김에타쿠계정 그거 맨날 떠요 그냥 안 보고 싶어도 떠 그냥 추천에 맨날 떠가지고 오타쿠계정에서 지켜드려야지 하고 팔로우도 안 해놨는데 계속 떠 그냥 뭘 올려도 그냥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남궁역 얘길 얼마나 하면 계속 떠요 이게 저 어제 새벽 3시에 조죽오려고 트위터 켰는데 남궁역 얼굴만 열 번 봤어요 진짜 어머니 계정으로 그게 뭐야 형들은 좀 안 fluid하게 해야죠 흑어 해탑